여러분들 이제는 그 바이든 미국의 46대 대통령이 사실상 승리 선언을 했어요 전 딴거 안봐요 그냥 누가 되든지 미국 대통령 이에요 어 어 사실 트럼프가 있을 때 트럼프를 응원했던 것은 한반도 문제 때문에 트럼프를 응원한 거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트럼프가 떨어졌어요 사정없이 욕해 어 이제는 트럼프를 보호할 필요가 없어 나 그전까지 난 트친이었어 난 치 튼였어 난 친트였는데 이제는 친트에서 친 바가 되면 돼 어 안그래 트럼프 떨어지면 아무 필요 없어 우리랑 어 사정없이 그냥 미국 대 어 그냥 미국 대통령이야 어 이제는 친 바가 되는 거야 어 냉정해 어 우리가 무슨 트럼프 그냥 한반도 종전선언 때문에 응원했지 미친놈이야 어 이제는 바이든을 응원해 어 미친놈이야 트럼프 어 하는 짓이 어 그래도 좀 아쉬워 어 어 음 근데 예 지금 여러분들에게 어 그냥 버리면 돼 에 그냥 버리면 돼 트럼프는 이제 그럼 여러분들에게 어 남북대와 교류가 이제 중요하다 왜 이 얘기를 했냐면요 이제 트럼프 라 가 떨어지고 사실상 무슨 불복으로 하니 여러가지 얘기가 있습니다 어 제가 보는 관점은 요 이제 바이든 시대가 되면 46대 대통령이 이제 장관을 임명을 하고 새로운 어떤 전략을 짜고 하는데 1년 이상 걸려요 그쵸 1년 이상 걸립니다 그 1년 이상 걸린다는 건 뭐예요 남과 북 그리고 북미 관계가 교착 상태가 앞으로 1년은 갈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해 줄 수 있겠죠 누가 봐도 바이든 됐어 어 바로 어떻게 남북 문제를 가장 먼저 나서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쵸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임기도 이제 국어 말미로 가고 있고 그럼 남은 1년 동안 무엇을 해야 되냐 미국만 쳐다보고 있을 거 아니죠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해야 되겠죠 뭘 해야 되요 남과 북이 이제는 교류와 협력 적극적인 남북 대화를 추진해서 이제 남과 북이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먼저 선제적으로 취해 놓고 그 다음에 미국과 함께 같이 나아가고 주변 국가들과 종전 선언을 위해서 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서두에 근데 여러분들 좀 어 저는요 바이든이 대통령이 됐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됐는데 눈에 띄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아마 바이든 보다 어 캐말라 헤러스가 그 역대 그 어떤 미국의 부통령 보다도 주목을 받을 것 같아요 이분이 이유는 딴 게 아닙니다 64년생이고 이제 50대죠 50대인데 사실상 바이든은 미국의 최고령 대통령이기 때문에 사실 바이든이 이번에 대통령 된 이유는 미국 역사상 가장 웃긴 투표였어요 트럼프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좋아서 찍었지만 바이든 지지자들은 트럼프가 싫어서 바이든을 찍은 거예요 바이든이 왜 지지세력이 약하냐 트럼프 싫은 사람들이 바이든을 찍은 거야 트럼프는 트럼프를 좋아하는 사람이 찍었지만 그러다 보니까 이 선거가 이렇게 진흙탕이 된 거예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트럼프는 끝까지 아마 버틸 겁니다 왜 버티냐 트럼프에게 걸려있는 14가지의 혐의 잘못하면 트럼프는 이제 자연인으로 돌아갈 경우에는 다음 정부에서 구속될 위기가 굉장히 크죠 그럼 트럼프가 할 수 있는 건 뭐죠? 트럼프의 강한 지지자들과 함께 아마 바이든 정부의 사면을 요구할 거예요 나를 내가 대통령의 자리에서 물려나면 그 무엇도 나에게 정권 안에서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라는 바이든 대통령에게 트럼프는 사면을 요구하고 트럼프는 대선 순복을 하고 딜을 할 가능성이 가장 크겠죠 트럼프가 마지막 갖고 있는 카드는 그것밖에 없다고 그렇죠? 감옥을 갈 수밖에 없는 처지인데 바이든에게 딜을 해서 그게 가장 저는 크다고 생각하고 아마 이 카멜라 헤리슨이 미국에서 사실 미국에서 부통령은 그냥 여러분들 알다시피 대통령 부재 시에 갑자기 대통령직을 이어받는 그런 역할인데 실세 부통령이 탄생할 것이다 벌써부터 여론은 2024년 민주당의 대통령 후보는 헤리슨이 될 것이다 라는 얘기들이 차기 대권 후보로 벌써 오르고 있고 바이든이 나이가 너무 많아요 이거는 미국 얘기였고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들에게 심층 분석 여러분들이 미국의 다시 이제 어떤 세계의 전략이 미국은 동맹국들과 세계 패권을 다지는 게 미국의 기본적인 전략이었어요 근데 그거를 트럼프가 깼었죠 우리가 좀 슬프지만요 미국의 어떤 전세계 지배 전략 중에 하나가 뭐냐면 먼저 퍼스트는 첫 번째는 중국이에요 그렇죠? 미국이 최고 견제하는 사람들은 바로 중국입니다 하위가 바로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문제예요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미국은요 북한의 문제가 동북아시아의 패권 전략에 있어서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문제가 1순위가 되질 않아요 동북아시아 패권은 무조건 중국과의 싸움 그 이하 하위 문제가 남과 북의 문제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결국은 미중 대결 새로운 면수로 미중 대결을 앞으로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트럼프는 아메리칸 퍼스트를 주장하면서 중국을 때리기만 했죠 그렇죠? 그런데 전통적으로 미국과 중국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경제 교류를 많이 해왔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어떤 시각으로 봐야 되냐 과거 오바마 정부 때 부통령이었던 바이든이었죠 그래서 오바마는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었어요 여러분들 오바마 정부에서 전략적 인내를 선택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명 박근혜의 어떤 대한민국의 대통령의 정치적인 의식과 맞물렸던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는 말을 쓰면서 사실상 북한을 무시했던 거예요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악을 하나 만들어 놓고 그래서 동북아시아에 군사 대국화를 만들었던 거예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북한을 무시하면서 한미일 공조체제로 중국에 대항하는 삼각 동맹 체제를 만들기를 가장 원했던 게 미국의 동북아시아 전략이었어요 근데 사실상 이제는 과거에 북한을 무시하면서 전략적 그때 아 그 얘기를 했죠 왜 그러면 이명 박근혜 정부와 오바마 정부의 코드가 맞았냐 이명 박근혜 9년 동안 북한에게 여태까지 얘기했던 게 뭐냐 북한 붕괴론이었어요 그렇죠? 북한 붕괴론 북한은 알아서 망할 것이다 라고 하니까 그 어떤 남과 북의 대화 한 번 없이 남과 북의 교류 한 번 없이 있던 교류마저 끊어가면서 오히려 미국은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북한을 무시하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북한에게는 알아서 붕괴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냅뒀거든요 그게 딱 떨어져 맞아서 한 미일 삼각 동맹의 중국 견제의 최고로 목표로 한 거예요 사실상 이명 박근혜 9년 동안은요 미국의 패권 전략에 들러리를 섰던 거예요 중국 견제의 하나의 어떤 동맹국가로서의 역할밖에 못했어요 진짜 중요한 남과 북의 어떤 평화체제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이명 박근혜는 관심이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미국이 잘 알겠죠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이명 박근혜는 사실상 북한과의 적대적 공생관계로 살고 있는 정부라는 걸 알기 때문에 굳이 평화체제니 종전선언이니 주한미군 전자권 회수라니 이런 것들을 이명 박근혜 정부랑 얘기할 필요가 없었어요 오로지 그냥 북한을 무시하는 전략 그런데 과거 오바마 정부 때와 전략적 인내라는 오바마 정부의 북한의 대북에 대한 정책이 이제는 바이든 정부에서는 통하지 않는 거죠 왜 그러냐 오바마 정부가 북한을 전략적 인내 정책을 쓸 수 있었던 것은 직접적인 미국의 위협이 안 될 때였죠 미국에게 직접적인 위협이 안 될 때 전략적 인내라는 전술은 통하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ICBM이나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니 아니면 북한의 핵미사일이 소용화되면서 실질적으로 북한은 미국을 직접적으로 타격할 수 있고 본토를 위협을 할 수 있는 존재가 됐기 때문에 바이든이 아무리 오바마의 전략적 인내라는 정책을 같이 함께했던 부통령이지만 새로운 새판짜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사실상 현실이 된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은 대중국 전략 그렇죠? 가장 미국이 동북아시아에서 중요시하는 건 대중국 전략 그 다음에 하위 전략이 우리 대한민국의 남과 북의 전략이에요 그러면 문재인 정부에 의해 협력 없이 미국이 일방적으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한계가 있죠 여태까지는 이명박근혜는 여태까지 그냥 미국이 하라면 하라는 대로 했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유엔 연설에서 분명히 종전선언이라는 카드를 전세계 국가 지도자들에게 메시지를 전달했어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프로세스라는 분명한 정책 방향과 메시지를 날렸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문재인 대통령이 결국은 남과 북 대한민국의 평화를 위해서는 종전선언을 반드시 내가 집권할 때는 이끌어나겠다는 것은 미국의 전략에 이미 머릿속에 있는 것이죠 그런데 미국이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 정부 우리나라 대통령과 척을 지면서 중국을 견제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리고 사실상 여태까지 전략적 인내나 북한 정권의 붕괴는 실패한 작전이었다는 게 사실 드러났잖아요 걔네 말대로 전략적 인내를 가지고 이명박근혜 9년 동안 북한의 붕괴를 얘기했다 그러면 당연히 이미 붕괴되고 망했어야죠 북한은 엄청난 발전을 했고 무기는 더욱더 고도화되고 개발이 더 무서운 무기들이 많이 나왔죠 무슨 말이에요? 북한 정권의 붕괴나 전략적 인내나 실패한 정책이었다는 거죠 왜? 중국이 옆에서 혈맹관계로 있다 보니까 아무리 전 세계에서 북한을 UN에서 안보리에서 제재를 해도 중국과의 혈맹관계가 있기 때문에 빈틈이 생긴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번에 왜 남북 종전선연원이나 이런 것들을 들고 있을 때 그 항미원조니? 그렇죠? 중국이 6.25는 항미원조 전쟁이다라고 했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항미원조가 뭐예요? 미국의 항거하고 조선을 도왔다는 거거든요 그건 무슨 말이죠? 북한과의 끈끈한 혈맹관계를 과시한 거예요 왜 갑자기 종전선언인 얘기를 하는데 북중 혈맹을 강조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종전선언의 메시지를 던졌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종전선언이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 중에 가장 큰 원인은 뭐냐 남과 북의 적대적인 관계를 풀자는 게 아니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문재인 대통령이 전 세계에 종전선언, 평화선언을 하자고 하는 것은요 남과 북의 적대적인 관계를 해소하자는 게 아니에요 북미 적대관계를 청산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여태까지 미국은 북한을 주적으로 만들고 북한을 대한민국에서 적으로 만들어야만 동북아시아에 패권을 줄 수 있었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의 종전 메시지는 북미 적대의 해소 방안을 얘기한 거예요 그렇죠? 북미가 적대적인 관계가 해소되면 자연스럽게 종전선언 바로 평화협정으로 갈 수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고요 길게는 앞으로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바이든 정부가 새로운 정책을 수립을 하고 과거같이 전략적 인내를 쓸 수 없을 것이다 이유는 과거같이 북한이 미국을 유협할 수 없는 무기가 없던 게 아니라 이제는 미국을 직접적으로 유협할 수 있기 때문에 미국의 전략적 방법도 바뀔 수밖에 없다 그래서 현재 북한의 핵의 해결보다는 방치가 과거 여러분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요 오바마 정부는 대한민국 남과 북의 문제를 아시아 태평양 재균형 전략의 하위 전술에 불과했다 아까 얘기했죠 중국이 가장 제일 처음이었고 그 다음에 북한이었는데 군사적으로 중국을 압박하기 위해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을 선체적으로 만드는 게 미국의 전략이었고 북한의 핵 능력은 이를 추진하는 데 있어 적절한 수단 북한이 적절하게 핵을 가발해주면 한미일 삼각 동맹이라는 이유를 대서 북한을 견제하는 척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미일 삼각 동맹은 누구를 견제한 거야 중국을 견제한 거예요 그렇죠 북한이 핵 개발을 은근히 전략적 인내라고 하면서 냅두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니까 한미일이 삼각 동맹으로 북한을 비핵화시켜야 된다라고 하면서 동아시아 대북 전략을 썼던 미국은 실질적으로 딴 마음은 중국을 겨냥하는 거였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미국이 북한의 핵을 좀 개발하는 게 삼각 동맹 중국 견제가 미국의 국익에 부합했기 때문에 이런 전략적 인내를 썼던 것이고 오바마는 결국은 트럼프 행정부에 있어서는 트럼프는 어땠냐 이제는 트럼프는 갔어 트럼프도 이제는 까도 돼 트럼프 행정부도 사실 욕먹을 일이 많죠 북한은 뭐 I love 정은 I like 정은 정은 좋아요 우리는 뭐 프렌드 막 이래놓고 앞에서 사실상 트럼프는 북한을 어떤 식으로 이용했냐 자신의 치적을 활용하는 정치적 수단 밖에 안됐어 바이 트럼프 그 동안 당신을 지지했었는데 이젠 안녕 솔직히 안 그래요? 트럼프가 여태까지 북한을 이용해서 노벨상에 눈멀어가지고 자기 치적의 정치적 수단 밖에 안됐었어요 두번째 외교적으로 북한을 중국에 대한 거래 내지는 압박의 수단으로 오히려 활용을 했어요 그 다음에 트럼프가 그러면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가 잘 지냈고 일본과는 좀 소원했죠 딴 거 아니에요 일본이 말을 안들면 오히려 우리는 언제든지 대한민국을 선택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무한적으로 일본을 압박한거에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트럼프가 문재인 대통령이나 대한민국에게 애정이 있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한게 아니라 일본이 조금만 어긋나면 우리는 언제든지 대한민국 정부를 이용해 저기 함께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주면서 일본을 압박용으로 일본을 협박용으로 우리나라를 이용한거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트럼프는 대북전략의 전략적 목표도 없었어요 그쵸? 전략적 목표도 없었어요 결국은 성과가 없는거죠 그냥 자기의 정치적 취적을 위해서 북한을 정치적 수단으로 이용하고 외교적으로 북한을 이용해서 중국을 견제하고 그 다음에 일본이 오망망장하면 우리나라와 가깝게 지내면서 일본을 압박하고 그래서 군사 엄청난 돈을 뜯어내고 일본이 돈을 안내놓으면 대한민국과 엄청 친한 척을 하고 우리나라가 군사비 안어울려주니까 저쪽이랑 또 친한 척하고 계속 그런 짓거리만 했던거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냉정해져야됩니다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이제는 그럼 무엇을 해야되냐 대화는 무엇이냐 북미 대화가 재개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간이 걸리죠 그럼 어떻게 돼요? 남북대화를 다시 해야됩니다 남북대화 빨리하고 9.19 합의에 의해서 개성공단을 빨리 열고 금강산 관광을 재개시키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관광은 조금 어렵더라도 빨리 개성공단을 9.19 평양 공동선언에 합의사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있는걸 최대한 빨리 해놔야 돼요 미국이 대북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미국의 대북정책이 만들어지기 전에 우리가 빨리 진도를 나가놔야지 얘네들이 백을 못하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빨리 1년 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이 확정이 되기 전에 빨리 우리가 먼저 치고 나가서 빨리 남과 북이 나아갈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해야 된다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들어보니까 남북대화와 교류가 더욱 중요하고 지금부터 1년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다 그렇죠? 지금부터는 문재인 대통령의 시간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반드시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대한민국의 허락을 받지 않고 전쟁을 할 수 없다라는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 이런 위대한 대통령이에요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하는 대한민국 최초의 대통령이에요 일본의 바지 가락을 잡고 미국의 바지 가락을 잡고 애원했던 그런 비굴한 대통령이 아닙니다 일본을 넘어서겠다고 말씀하신 대통령이고 한반도에서는 미국 그거는 미국이라고는 얘기를 안 해도 그 누구도 그 누구도 라고 하는 것은 바로 미국을 겨냥한 것이죠 한반도에서는 그 누구도 우리의 허락 없이는 대통령 전쟁을 할 수 없다 문재인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 문재인 대통령은 미국에 책 잡힌 게 없으니까 우리 이 위대한 문재인 대통령과의 5년의 여정 끝까지 우리 같이 이 위대한 여정은 대한민국의 종전선언 더 나아가서는 평화협정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우리 이 위대한 여정에 동참할 수 있는 국민이 됩시다 고맙습니다